공병호 TV의 공병호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휴먼스토리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대표로 계신 김수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특히 저하고는 인연이 있는 것이 제가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일을 할 때 시민운동 사회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장 상입원에서 후순위를 빠져서 원내대표를 못하셨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학년이죠. 네 전학년. 그게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 조직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초는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경자 대표님이라고 저는 이분을 표현할 때 20년 공교육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분이 밑바닥부터 이제 학부모 조직 공교육을 살린 학부모연합이라는 걸 시작을 하셔서 2016년도에 이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런 조직을 가진 엄마들을 좀 모아봐야겠다. 근데 사실 이 엄마들이 굉장한 스펙이나 무슨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기존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의 부조리나 교육의 이런 폐해들을 알면서 그러면 나도 한번 학부모단체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6년에 그렇게 조직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영역을 조금 넓히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나오시는 이경재라는 분이 네. 이경자 대표님. 네. 이경자 대표님. 네. 이경자 대표님. 네. 이경자 대표님. 그분은 어떤 활동을 주로 모르신 분은 많이 계실 테니까 네. 그분도 저희랑 저랑 똑같은 활동 예를 들어 전교조의 폐해를 알리신다든지 그리고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공교육의 폐해를 알리시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10년 전 15년 전 그런 전교조 얘기를 막 하시면 아 저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이 학부모단체를 막 시작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까 이렇게. 사실 아이들 키우기도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저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아기가 다섯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지금 다섯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지금 올라가는데 한 두 돌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우연히 카톡에서 서울시 시민인권조례 헌장이라는 걸 제정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인권조례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라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 속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니까 우파더라고요. 우파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걸 카톡방에 막 올리면서부터 이게 뭐지라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인권은 좋은 건데 왜 반대하는 걸까라고 시작을 돼서 이제 인권의 개념을 조금씩 알아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좋은 인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속에 동성애적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결국 이 동성애가 뭐 나와 상관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폐해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그때가 이제 한 2000 그때가 서울시민인권조례가 2014년에 11월 정도에 제정이 시도가 됐었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서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2015년 정도에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표의 말은 아스팔트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아스팔트로 나가서 제가 한 일은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단체 활동이나 인권의 바른 방향을 알리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틀렸지만 어쨌든 제가 주어진 길에 따라 충실히 가고 있을 때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사역의 방향이 넓혀지게 되었죠. 그럼 노숙인 사역은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특정 조회였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뭐 다른 단체에서 단체가 있었어요. 단체가. 네. 나눔성교회라고.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저도 이제 물론 지금 하다가 이제 우한폐령 우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멈추고 있는데 그분은 서울역에 그 서울역 광장에 노숙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고 또 뭐 겉면에 위로의 말씀도 해 주시고 예배도 때로는 드리시고 이제 제가 어떻게든가 그분의 오른팔 격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돼서 이제 그 사역을 서울역에서 같이 하다가 2016년도 쯤에 저는 이제 본거지가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으로 와서 제 나름대로의 또 노숙인 사역을 또 그렇게 다시 이어가게 됐어요. 그럼 한 2년 정도 노숙인 사역을 하신 거네요. 이 노숙인 사역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 가시는데 그걸 해보면 뭘 어떤 게 다른 분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습니까 네. 저는 처음에 되게 두려웠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외모적으로나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근접하기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역에서 활동을 할 때는 거의 한 80% 이상의 노숙인들이 술을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한테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자꾸 만나고 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강하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내면의 속에 있는 이런 약한 부분 자기도 보호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런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겉으로는 좀 강하게 욕을 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을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가다 보니까 정말 저희와 똑같은 분들이더라고요. 똑같이 누군가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똑같이 누군가의 칭찬과 사랑을 그리워하는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되는 사회 약자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분들 중에는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려운 경제 형편 속에서 사업이 망한다거나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거나 그런 이유로 내몰리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런 사회 약자를 좀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그런 노숙인을 섬기는 일을 하시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있었던 일 가운데서 특별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예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하나, 한두 개 정도 남아있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청년이 노숙인을 해? 네. 청년이 한 20대 후반 정도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무슨 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이? 네. 청년이요. 그래서 저희가 노숙인 사역을 마치고 서울역 광장에 돗자리를 펴놓고 이제 저희 이제 기독교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저희는 다가오면서 제가 사실 이런 무슨 무슨 암에 걸렸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내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하고 형을 만나서 암 이제 그 진행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검사를 하러 간다.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두렵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저희는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은 우리랑 그전까지는 밀접한 관계는 없었지만 지나다가 몇 번 본 청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년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각자의 SNS에 이런 청년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움은 줄 수 없을지라도 혹시 생각이 나시면 이 청년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청년과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감사한 건 그 청년이 일산의 암병원에 가서 결국은 이제 암이 다 치료받고 깨끗이 나와서 노승인 생활을 청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의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이렇게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이 청년의 인생을 좀 바꾸고 새롭게 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그 청년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처음 보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도움을 청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작은 손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떤 경험들이? 인천에서는 가장 큰 광장이 부평역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는 사실 노숙인들을 좀 모셔놓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저기 노숙인, 만약에 한 200명이 모인다 그러면 노숙인 비율은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우리는 서울에서 노숙인 하다 왔기 때문에 노숙인만 해야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세요라고 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와 그분들을 또 만나 뵈니까 그분들도 또 사회적 약자시더라고요. 가정에서 버림받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이렇게 물론 나라에서 기본적인 소득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도 마음이 외로우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의 말법도 대어드리고 또 간식도 드리고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같이 이제 그런 사역을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할머님을 만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외모는 되게 말끔하세요. 뭐 저희가 혼자 돕고 외롭게 산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 굉장히 말끔하셨는데 딸과 사이와 같이 사는데 자기가 이제 복행을 당하는 할머니였어요. 딸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자기를 노숙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보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당시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노숙인 쉼터와 연결을 해서 정말 오갈 곳이 없는 분들은 그곳에 연결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 할머니는 연결을 해드리려고 갔는데 문제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결국은 이제 울면서 내가 또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는 그 애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사회적인 법과 제도가 그렇다면 자기가 돌아가야겠다고 할머니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일과 법 제도 아래 있는 게 너무 좀 다르다는 이런 것들에 좀 마음이 아팠고 서로가 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 체험하기 힘든 일이네요. 네. 그럼 부평역에 이제 나오신 독거노인들은 네. 서울로 하면은 뭐 이제 그런 그런 뭐 탑골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조금 더 어려웠고 조금 더 이제 보통 이제 행색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잖아요. 가정이 있으셔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데 탑골에 나오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즐기시잖아요. 나와서 장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한 끼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으셨고 또 저희가 음식만 그냥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분 한 분 손도 잡고 어려우신 점은 없는지 얘기도 이제 들어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나 이제 그런 보살핌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셨죠. 몇 분 정도는 부평에는 부평에는 저희가 많을 때는 220명 정도까지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오셔서 돕는 분들 얼마나 몇 분이 이게 정말 이게 많은 뭐 몇 십 명이 돕는 게 아니고 저희는 많으면 15명 적을 때는 한 8명 정도가 음식을 준비해요. 음식을 그날에 드실 양. 예를 들어 짜장 밥을 준비한다든지 국수를 준비한, 반찬 여러 가지 있는 건 사실적으로 좀 어렵고 간단한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그것들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아니라 뭐 적을 때는 8명, 많을 때는 15명. 그런데 그중에 필요한 분들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짜장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또 저희가 처음에는 그 부평역의 노숙인사를 시작할 때 의자하고 테이블이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나눠드리면 이걸 다 들고 막 구석에 풀숲에 앉아서 그냥 간이 의자에 앉아서 드셨는데 또 어떤 분은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의자와 테이블을 기증하시겠다고 그렇게 또 기증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인원이 있다고 잘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럼 주로 이제 그게 필요한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대부분 기부를 받습니까? 이제 보통은 외부적으로 표현할 땐 기부를 받는다고 하고 이제 저는 제 사비를 털어 사는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돈이 부족해서 뭘 못하겠다 이번에 뭐가 부족해서 뭘 못 나누겠다라고 한 적은 없었고요. 정말 넉넉하게 식사를 드리고 간식까지 챙겨드릴 만큼의 항상 넉넉함으로 누군가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보내주시지 않을 때는 제가 기쁨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회원들이 기쁨으로 이제 그렇게 그렇게 섬기면서 했습니다. 아이를 요즘에는 참 많이 안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론도 안 하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사람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한 5명 정도 낳게 된 게 특별한 계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신앙 이야기거든요. 이제 셋째까지가 사실은 계획이었어요. 셋째까지가 그리고 이제 넷째를 낳을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피임을 좀 늦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넷째 그래 낳자 넷째는 뭐 그래 넷째까지는 하자 그런데 또 그러다가 피임 시기를 놓쳐서 또 다섯째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섯째는 정말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너무나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고 혹시나 우리 막내가 이 방송을 본다면 엄마를 엄마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섯째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가 아마 우리 애기 한 6주 7주 뱃속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날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배에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다섯째는 정말 못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밤에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금요일 밤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가까운 병원에 그 제가 중절 수술을 예약을 해놨던 토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중절 수술이 이렇게 불법이었어요. 아무데서나 해주지 않았었고 몰래 비밀리에 의사를 몰래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저는 다섯째를 키울 자신은 정말 없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제 여력이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다음날 수술을 앞두고 금요일날 밤에 그냥 애들을 재우면서 그냥 기도를 했죠.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는 다섯째는 정말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 딱 기도했는데 이 마음에서 축복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그때 아마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라고 처음 들었던 날인 것 같아요. 축복이다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바로 취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다섯을 키우고 있는데 결론은 너무 행복합니다. 다섯 막둥이 2학년짜리의 재롱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다섯 아이 중에 은혜대로 잘 살아가겠지만 이 아이가 특별한 사명으로 이 세상을 더 지킬 아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또 해보기도 해요. 가장 마지가 지금 그럼 이제 20대 스물다섯 됐습니다. 스물다섯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열 여덟살 그러면 열 여덟은 고등학교다 그죠 셋째가 열 세 살 열한 살 아홉 살 아홉 살이 이제 2학년이구나.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냐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보다는 둘이 쉬워요. 그리고 둘보다는 셋이 쉽고 셋보다는 다섯이 훨씬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없음은 오늘 없음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세요. alcohol